비즈크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 비즈크 왕국입니다. 중국 때 몸이 좀 세퍼가 좀 안 나왔잖아. 아니 안 나왔지. 그건 왜 그랬어? 마지막에 인스타가 엄청 다 말렸던데? 딱 밴딩 들어갈 때까지 괜찮았고 아마 로딩에 대한 그... 나도 처음 해본 방식으로 로딩을 했으니까 체중도 많이 바뀌었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난 해. 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나만의 방식이 있고 틀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나의 한계를 느껴서 호칭을 받은 거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도 어떻게 그런 결과를 한 번에 알 수 있겠냐고 해봤는데 안 맞았던 거지. 몸을 만들어 놓고 대회 당일날 포즈부터 세퍼까지 안 나와버리니까 그치. 근데 마음 아플 수가 없었던 게 대회 끝나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 병신 새끼 이 새끼 이렇게 한번 진짜 제대로 정신 교육을 받는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첫 번째 중국 대회를 찍고 와서 이거 음대점 파악을 먼저 했지. 로딩 밴딩의 요새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더 큰 문제는 내 포즈였어. 어 맞아 맞아. 내 포즈가 전 코치가 해줬던 그 포즈가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도 오케이 해서 그 포즈를 계속 연습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10년 동안 그 포즈를 한 포즈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지 비슷한 포즈를 계속했지. 어떤 포즈를 잡아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쉽고 이게 포즈 바뀐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또 골반이 잡혀버리고 이러면 좀만 틀면 원하는 체형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바꾼 거거든. 그래서 바꾸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던 게 다리가 퉁퉁 부어서 걷지는 못했거든. 진짜 막 공항에서 거의 거의 막 그 카드 의지에서 올 정도로 다리가 부은 상태여서 딱 한 거 왔는데 이제 포즈 보고 죽겠는 거야. 뭐 그 와중에 이제 포즈를 열심히 연습을 했지. 반대로 바꾸려고. 그 이쪽은 외복사가 잘 나오는 대신에 그 프레임이 안 나오고 반대쪽은 외복사는 안 나오는데 프레임이 나오는 거야. 프레임을 택하자 해서 계속 했는데 완전 완전 완성이 덜 된 거지. 어설프게. 아니 보고 와 진짜 이 기간에 이렇게 바꿨다고? 포즈를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내 몸이 안 움직였어요? 이제 젊지 않아. 이제는 딱딱 됐던 것들이 너무 굳어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솔직히 하루에 한 3, 4시간씩 연습을 했거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그 정도 유산소 탈 때 거의 기어가듯이 탔으니까.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준비한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포즈 엄청 좋았는데 중간중간에 비교 심사할 때 이상하게 잡히는 게 있더라고. 한쪽으로 막 밀리고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고. 개인 포즈도 살짝 그지? 반반에 살짝 저렇잖아. 일단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 게 형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처음 봤다고 무대에서. 얼굴이 형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아 진짜로?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자기 마음 아팠다고 많은 얘기 들어가지고. 아니 난 포즈는 보고 와 이번에 진짜 좋다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 아 이번에 가슴도 좀 볼륨이 안 나오고. 아무튼 포즈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중국 보고 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랬는데 와 이제 힘들게 했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 맞아 맞아. 너무 체형이 안 나온다. 근데 이번 일본 보고 진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아 얘 몸이 진짜 엄청 예쁘구나. 좀만 바꾸고 붙이면 충분히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확 바뀌었거든. 진짜 체형이랑 엄청 예쁘고 몸 잘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이번에 막 가슴이나 등도 좀 안 갈라지고 가슴도 비고 막 그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야? 다이어트를 저 요즘 동안 엄청 빡세게 하기도 했고 몸무게가 거의 한 4kg 날아갔으니까. 아 진짜로? 아 미치겠다. 더 뺐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들의 적용법이 나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받아들이는 감이 조금 달라. 이 타이밍에는 어떤 느낌이 와야 되고 이 타이밍에는 어떤 느낌이 와야 되고 그래서 느낌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와야 될 때 그 느낌이 안 오고 특히 펌핑을 칠 때 스스로 알잖아. 어? 왜 안 올라오지? 왜 올라오지? 안 올라오는 순간 느끼는 거야. 어? 뭔가 잘못됐다. 이번에는 펌핑은 진짜 안 올라왔어. 진짜. 뭐가 언젠간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운동법이 이제 내 원래 운동법 완전 바뀐 운동법을 했잖아. 그래서 등의 펌핑은 반부터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는 사이클을 상체 위주로만 가서 푸시 데이, 풀데이만 해가지고 등을 최대한 활성화 시켜가지고 원래 내 스타일들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징도 지금 동작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게 신경 연결되고 익숙해지려면 한 2, 3주 걸리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몸에서 좀 연결이 좀 되지 않았을까? 커넥션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 여신이 또 어저께도 바로 연습을 했고 오자마자 그리고 일본 무대를 급하게 준비하게 되면서 정말 딱 그 얘기를 일본 가서 들었거든? 일본 대회가 원래 계획이 없던 대회였잖아. 원래 홍콩 뛸려고 그랬지? 홍콩 뛸려고 그랬지. 이게 마지막 보인피아 팔리파인인 줄 알고 급하게 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무 2주 동안 엄청 타이트하게 3주 계획 어떤 걸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나간 거지. 정말 정말 타이트하게 다음 주가 마지막 보인피아 백화잇파인이라는 걸 그래서 가서 들었어, 가서. 그래서 아, 그치. 그치, 처음에는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격 알잖아. 다 잡는 거 빠르잖아. 그래, 2주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지. 만약 길었으면 또 이렇게 열심히 했겠냐, 네가? 그냥 진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연습한 것도 다 짧아서 된 거니까 그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번 대회 끝나고 있어도 그래. 급하게 준비해서 이번 대회 안 뛰어봤으면 내가 다음 홍콩 준비 때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치. 아니, 근데 좋은 거 같아. 포즈 연습도 한번 해보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거기서 조금만 수정하면 진짜 잘 나오겠던데. 정말로, 정말 이제 그때는 화가 낫지 마. 지금 너무 감사해. 내가 2주 동안 도쿄프로셜 정말 급하게 준비 안 했으면 맞아,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수정이 됐을까?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내가 그 남은 9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파이팅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내 손이 분배를 해서 사람 다 계산을 하잖아. 훨씬 이득인 거야. 또 다행인 게 한 일주일 뒤가 아니라 한 9일 뒤라서 딱 그, 진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은 될 것 같아. 아 진짜 나 이번에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번에 진짜 포즈인 같은 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이거를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보통 이러면 이 정도 되면 고집 부를법도 한데 바로 그냥 바꿔가지고 했길래 와 진짜 멋있다, 대단하다 이 생각 했거든. 근데 틈이 긴즈이 오히려 약간 안 보여가지고, 그치? 나도 그 문제 생각해서 오늘 딱 등 운동이야, 처음으로.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해보면서 감을 다시 잡아보고 한번 해봐서 맞으면 나이스한국 아니면 또 다른 분들 찾아봐야겠지.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두 번 해봤으니까 안 됐으면 다시 한 번 다른 걸 해보는 게 기간이 짧긴 하지만 어떻게든 도전해볼 수 있는 시간은 되니까. 아 지금 딱 완전히 팍 잡혀가지고 쭉쭉쭉쭉쭉 시즌 바로바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그치. 아 대회마다 수정이 되어버리니까. 등도 이번에 제 팬 보니까 엄청 어깨를 앞으로 빼가지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너비감은 나오는데. 아 진짜 세퍼가 안 나오지. 어 뒤에 세퍼가 안 보여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포즈를 운동을 해보고 힘을 다가고 잘 들어가게 되면 포즈에 맞춰서 운동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아. 모두가 뭐 니탄네탄 하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 내 탓이고. 내 주변에서 다 이제 원래 있잖아.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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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 주니까. 거기에 내가 나도 모르게 빠진 거야. 그걸 좀 옆에 코치가 잡든 정확히 좀 잡아줘야 되는데. 포징적으로 포징 코치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 게. 걔한테 최선이었어. 그치. 나한테 나도 최선을 다 한 거고. 그래서 그 최선 최선이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인 거지. 뭐 걔 뭐. 민국이라는 소민국 코치라는 사람이 나 진짜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이게 2022년도 등이거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플랫 해야되고 가슴이 나와 있어야 돼서. 이제 이 방식 그대로 한 번 가 볼 생각이야. 아 원래 했던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딱 9일 플랜을 짜가지고. 딱 적용으로 시작했지. 근데 그때랑 좀 체중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 바뀌어서. 주변 이제 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아서. 수정수정을 다 해가지고. 짜놓은 상태야. 그 니엘님의 말에 따라. 뭐 몸무게가 바뀐 것도 있고. 뭐 운동복도 바뀐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다 수정해서. 이 한 9일 안에 갈아 넣어보자. 와. 너무 박산대 그러면. 또 완전히 바꿔서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반짝하겠네 진짜. 뭐 모든 선수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힘든 일을 가지고 대회 준비를 하지만. 나는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계획을 처음에 할 때부터. 내가 너무 금방 쪘다. 내가 속으로 그래.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코치도 있고. 그래. 금방 쪘다. 아니 이번에 잘 하겠지 뭐. 아 근데 너무 짧다. 비행기 피로감도 안 풀렸을 텐데. 너무 짧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너도 나도 그렇고. 나이 치고는. 팔 빨았다. 나는 힘든데. 나도 힘든 건 당연한 건데. 근데. 내 상경이라는 동생. 여기 대표가. 내가 체력이 워낙 좋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더라고. 형. 힘들다고? 형 지금. 형 지금 느끼는 그 힘듦이. 일반인들이 원래 느끼는 느낌이라고. 형이 워낙 체력이 좋았던 거라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아무튼 그러면 홍콩 파이팅 하고. 응. 홍콩 진짜. 나한테 또. 뜻깊은 곳이잖아. 그렇지. 프로를 따온 곳이고. 프로카드를 따온. 9일 짧지만은 짧은 시간만큼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 이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홍콩 무대에서만큼은. 성적 결과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성적 결과 정말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번에 제가 홍콩 대회의 가장 큰 제 목표는. 나의 베스트 몸을 만들자입니다. 내가 살면서 만들었던 몸 중에서. 가장 나이스한 몸을 만들자가. 이번은 제 홍콩 대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준호 많이 응원해 주시고. 피신구 광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앞에 두 개 대회의 중간을 딱 맞추면. 아마 베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대회는. 볼륨이 좋은데. 좀. 포징이 안 좋고. 몸이 부어있었고. 두 번째 대회는. 잘 말렸고. 포싱도 좋은데. 볼륨이 꺼져있었거든. 중간 잘 맞춰서.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예상적. 홍콩이. 준호한테 엄청 의미 있는 곳이라서.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우리나라 피지크 선수 중에. 유일하게. 지금처럼. 프로가 안 된 유일한 선수예요.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프로 퀄리티에 나가서. 프로를 딸 수 있지만. 준호 혼자만. 그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받아서. 선발전을 거쳐서. 국가대표 자격으로. 대회 나가서. 또 외국도 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온애들이랑. 그렇게 모여서 경쟁을 펼치던. 그. 마지막 때. 준호가 혼자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혼자만 그렇게. 진짜 엄청. 뜨게. 프로를 딴 거.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렵게 딴 건데. 그곳에 다시 가서. 이제 또. 지금 이 힘든 시기에. 그때도 많이 지쳐있을 때. 그 프로가 돼서. 이제 기운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거니까. 정말. 한 번 더. 멋있는. 잘 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나. 나 소름이 지금. 같이 소름 돋았어. 진짜로. 아. 이름만 해주니까. 저희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일을 떠나서. 친구거든요. 친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아. 이제 바로 운동 들어갈 건데. 힘이 넘칩니다. 갑자기. 진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니. 저 같은 40대였을 보면서. 희망을 보면서. 아. 저렇게. 이 날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진짜. 항상. 여러분들이 봐주셨던 모습만큼. 딴 건 모르겠지만. 도끼 끈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으니까. 완벽하게 준비해서. 어설프지 않게. 무대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콩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